조선 초기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가 새롭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집중한 일은 철저한 중앙 집권화였는데 북부 출신의 수령들은 한순간에 경관으로 대체되었고 호패법의 강화로 사람들의 이동마저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부 쪽 호족들의 불만은 가득 차게 됩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항상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측근들의 말만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이 시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함길도 길주군에서 유력한 가문의 후회였는데 그의 가문은 조선의 변방을 지키며 명망을 쌓아왔지만 세조의 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에는 중앙의 정책에 반대하는 불만을 가진 다른 호족들을 선동하여 길주를 점령하고 세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죠. 세조는 이에 신숙주와 한명회를 오게 가두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반란 진압의 책임은 젊은 구성군 이준에게 맡겼는데 그는 세조의 조카이자 젊은 장수들 가운데 한명으로 함께 파견된 휘하 장수인 남이와 함께 이시애의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준비와 전략은 결국 이시애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시애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진족에게 투항하려 했지만 결국 사홍원 별자인 처조카 허유래에게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성군, 남이, 강순 등 젊은 장수들에게 중요한 실현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세종이 구성군을 앞세운 가장 큰 이유는 구성군은 젊은 혈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중하였고 철저히 준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전투를 위해 세조에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되죠. 그의 요청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세조는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준비는 완벽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었죠. 천령을 넘어 반군을 진압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이러한 그의 노력은 이시애의 난이 끝나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나 그들의 피해를 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벌자는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구성군은 함길도의 정예군을 이끌고 강원도 철원까지 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포기하지 않았죠. 강순을 진북대장으로 평안도 병력삼천을 영흥으로 그리고 박중선을 평로장군으로 임명하며 새로운 지원군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구성군의 군사가 5월 15일 강원도의 이시애군을 밀어내고 해양으로 진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성군은 해양에서 보름 동안 버티며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시애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까지 치달았죠. 하지만 이시애는 세조에 항복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제안에도 세조가 보낸 사자를 참수하며 버텼죠. 6월 1일 관군은 철령을 넘어 함경남도 안변까지 진격했고 이후 영흥이 함락되고 관군은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세조는 신숙주 등을 풀어주며 친정을 고려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게 되죠. 이시애는 저항이 어려운 함흥을 벌이고 북청까지 후퇴했습니다. 관군은 6월 20일에 북청선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북청에서의 이시애 반군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시애의 본군은 여주우련에 이시애는 여진족 500명과 합쳐 이성에서 대기했습니다. 이시애 군은 북청선을 포위했고 이시애의 별동대가 합류했습니다. 6월 24일 이시애 군은 관군을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강순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안에는 목책을 밖에는 녹각을 세우고 성 밖에는 함정을 파두었죠. 하지만 날이 밝자 관군의 화살은 다 떨어졌고 북청선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후 관군의 화살이 바닥나 간신히 숨을 고르는 순간 이시애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너무 잘 버틴다 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생각은 그의 패착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전 제안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강순의 단호한 요구에 이시애는 당황해 얼버무리는 수밖에 없었죠. 이시애의 실수는 강순에게 숨통을 터주었고 이후의 전투에서도 강순의 수비진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시애의 잠시 동안의 승리는 금세 무색해졌습니다. 관군은 재정비를 마치고 이시애에게 당한 기습을 역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계령과 종계령을 넘어 북청으로 진격하는 관군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짜 푸절도사 유득지가 이끄는 군대도 관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관군의 병력은 5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시애는 천엄의 만령으로 퇴각했습니다. 이시애의 군대는 만령에서의 농성전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는데 만령은 천의 요새로 남쪽은 동해를 북쪽은 태산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령에서도 이시애의 군대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후 이시애는 여진족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시애의 여진족에 대한 도움 요청은 소용이 없었죠. 관군은 만령을 포위하고 신무기 문종하차의 집중 포격으로 이시애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만령이 함락되고 이시애는 2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시애의 퇴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단천 앞에서의 저항도 실패로 돌아갔고 길주로의 퇴각 역시 관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결국 이시애는 여진족에 투항하려 했지만 관군에게 포획되어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성군, 남이, 강순 등의 급성장을 가져왔고 이들은 신공신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세조의 구공신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들의 성장이지만 세조의 병세 악화와 함께 구공신의 우대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예정과 성정 시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남이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유자광을 제외한 신공신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